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의 돗설 12번째, 대명 홍무도자기 이야기 4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명 홍무자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문양에서 산성문, 그러니까 산하고 바위하고 이렇게 나온 문장인데 문양인데 주로 바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화 자기는 그걸 읽어보면 원청화 자기는 먼저 짙은 청료, 코발트로 윤곽을 그린 다음에 묽은 청료를 칠해서 농담 이렇게 두 개 층차를 만드는데요. 홍무 것은 먼저 산석의 윤곽을 구룩선이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윤곽선입니다. 윤곽선이 구룩선입니다. 구루구루 그린 후에 바위 안에 흰테를 좀 남기고 또 산석의 윤곽을 따라 평평하게 칠해서 산석에 음향면이 생겨서 입체감이 좀 있는 거죠. 이런 합법은 곧장 영락선덕, 영선작기까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뭐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진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 그림은 원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소군이 흉노족의 왕한테 시집가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소군 출색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 이제 바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선을 청료로 그려놓고 이제 진한 윤곽선을 그리고 이제 묽은 청료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냥 바위다. 그러니까 이제 윤곽선은 진한 청료니까 이제 바위가 농담은 있는 거죠. 그런데 입체감은 없지만 하여튼 농담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요. 이 밑에 하단에도 보면 이런 이제 바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흰 테두리가 있긴 하지만 농담이 있는 거고요. 다른 사진에서는 바위 사진을 다 고르다 보니까 이 사진에는 이제 그 정도밖에 바위 사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때는 조금 다른 게 명때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명때 하면서 이 주자를 이제 봤잖아요. 소나무가 이제 멋있어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바위를 보더라도 이제 구멍이 뚫린 바위는 호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태호석.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윤곽선을 그리고 흰 테두리를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안에다가 또 이제 청료로 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마치 이제 음양이 있으니까 그 입체감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입체감이 그리고 다른데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제 능구절연반이죠. 우리가 이제 또 복습을 해보자면 능구절연반인데 능구절연반 안에 성류문인데 또 호석이 주겹하고 호석이 있으니까 죽석문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것도 제가 이제 죽석이라고 써놨죠. 그런데 이 죽석의 또 호석을 보더라도 윤곽선을 그리고 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부분 없는 부분에다가 또 청료를 그렸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제 원대하고 홍무대에는 이제 이 산석, 바위만 보더라도 조금 구분할 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대명 홍무나 원말명초에 원대나 홍무는 원말명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과 과도기에 있어서 어떤 게 딱 정해져 가지고 어떤 건 그냥 농담을 살린 거다. 그러면 원대고 어떤 거는 입체감을 살렸다. 그러면 홍무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볼 때 이제 그때 나름대로의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이제 대표적인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물론 이제 도자기 구분하실 때 이거는 그때 이제 도설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입체감을 줬네 그러면 이거는 원대보다는 명대의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뭐든지 도자기는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수치가 나올 것 같으면 감정가나 기계감정을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감정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매력이 있으면서도 늘 어려운 겁니다. 산성문은 이제 고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초수문은 명나라 때 도자기에 파초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잠깐만 읽어보면 여기 이제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원청하자기에 파초입은 파쇄상을 띠며 이런 말들이 저도 이 책을 한 서너 번 봤는데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이 일일이 단어를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그냥 중국의 마희개라는 분이 쓴 책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도자기도 전문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잘 안 나오고 해석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줄기를 시계 남기고 옆심은 꽃망울 모양을 하고 읽어보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사진이 있으면 명확하게 우리가 목단문을 할 때도 원대와 명대를 구분해서 제가 비교해서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파초 나온 사진이 좀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파초 문이죠. 이게 서수문이 있는 절연반입니다. 이게 평평하게 끝부분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능구는 아니고 그냥 평구인데 평구란 말을 빼고 그냥 절연입니다. 이게 꽃처럼 들어가고 나오고 화형이 되면 능구 절연반 이거는 평구 절연반인 말이 평구란 말을 안 쓰니까 그냥 절연반 그럽니다. 여기 있는 문양들은 연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게 파초거든요. 파초인데 이렇게 가지가 좀 잘라진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단문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공작새고요. 여기는 이제 목단이죠. 목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대 거는 어떤가 이렇게 연중은 목걸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꽃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게 파초거든요. 파초가 이렇게 이빨이가 이렇게 조를 이뤄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초 나온 것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여기도 파초가 있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랫부분에 이게 이제 정원 산여도인데요. 여기도 파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가 이제 대칭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대의 파초고요. 홍무대의 파초는 좀 찾아봤는데 홍무대의 파초 그림이 없어서 보여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초 문을 받고 해돋문, 해돋문은 이제 해수문이라고도 하죠. 해수문이라고도 하는데 해돋문도 이제 그림만 보여드리는데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해돋문의 특징은 그 밑줄 쳐놓은 해돋문에는 파도머리가 생강싹 같은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양측의 짧은 선조로 수파문, 파도문이죠. 수파문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을 해수강화, 강화가 이제 생강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이런 모양을 그린다는 거죠. 이런 모양. 그래서 이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나온 게 생강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해수강화문이다. 뭐 이 정도지. 이 문양을 가지고 이게 원때다 명때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런 문양을 이제 갖고 가고요. 선덕이나 영락대에 가게 되면 이런 파도 치는 부분이 부처님 손이라고 해서 불수문이 있거든요. 불수라는 과일이 있어요. 불수문인데 불수문같이 이 생강싹 같은 게 파도 치는 게 손가락같이 여러 개가 진짜 손같이 여러 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영선작이 할 때 다시 한 번 홍문화 원때랑 비교하는 또 그림을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 드리고요. 파도문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럼 원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원때도 원때는 이렇습니다. 원때의 파도는 이렇게 이제 좀 다르죠. 다르긴 다른데 얘는 이제 원때는 뭐라고 그럴까. 지금 지금 활달하다 그럴까. 그런 것 같고요. 명때는 조금 활달한 정도가 좀 모자릅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파도문은 그렇고 이제 운용문이 돼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용문 잠깐만요. 운용문 보면 운용문은 홍무총화자계의 용의 자태는 원나라 때하고 달리 원나라 때는 이제 운건하고 좀 흉맹함 좀 흉폭하다 그럴까요. 좀 싸낱게 보입니다. 원때는 그런데 홍무때는 이제 그런 건 없이 그냥 일반적이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오조룡 조라는 건 발가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오조룡 삼조룡 사조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조룡은 경덕진 청화재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데 오조의 발톱 끝이 이어져서 하나의 둥근태를 이룬다. 이런 건 이제 선덕 때부터 영락 때부터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 때는 오조룡을 그리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오조룡 그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삼조나 뭐 사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대의 용들을 한번 얼굴을 보시면 지금 원대 하는 건 아니지만 원대를 알아야 원대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원대는 이제 용이 좀 이렇게 봐도 날카롭고 그러니까 조조 발가락도 되게 얇으면서 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좀 이 용의 얼굴을 보더라도 좀 사납죠. 사납고 뭘 좀 잡아먹을 듯한 그리고 원대의 용은 목이 되게 가늘고 이제 복부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늘의 화법이 뭐 이렇게 백방경린 삼각호별린 뭐 이런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삼각호를 이렇게 마름목골로 해서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고 위에 것처럼 이제 그 그물망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용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타일의 용이 이제 원대의 용이고요. 원대의 용이고 이제 그 조금 홍무대는 좀 부드럽습니다. 홍무대는 좀 부드럽고요. 부드럽고요. 이런 이런 스타일의 용이 이제 원대 아저 홍무대의 용인 거죠. 발가락은 이제 삼조령이긴 하지만 발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원대 거랑은 좀 달리 발톱이 좀 두꺼워요. 날카롭지는 않고 좀 원형 스타일이 있고 모발이 좀 이렇게 바짝 섰습니다. 이런 이런 홍무대의 용의 이제 이제 그림을 영향을 받아서 영선자기 때도 이렇게 모발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이 둘 다 보이시지만 아까 그 원대보다는 좀 부드럽죠.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롭습니다. 덜 날카롭습니다. 덜 날카롭고 목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전체 몸이 좀 통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있는 그림을 이제 보면은 이게 원대인지 현재는 모르더라도 원대인지 홍무대인지 모르면 위에 이제 초엽 부분을 보면은 아우 어저께 얘기한 그 안에 인맥에서 허연 색깔이 보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원대보다는 홍무대에 가깝겠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민요 그 홍무 민요 청화자기에 대해서는 요 그래도 요거를 이제 화면에 담았으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까지 뒷부분에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 또 카메라에 담아서 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밑줄 친 부분에 현재까지 아직 관여 청화자기에 홍무연호가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매병 어깨에 청화로 쓴 춘수명 매병 요것은 있다고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화로 쓴 복자나 숫자명이 있고 강서선 옥사년 발견된 홍무7년 2월 17일 조차 라는 기념명이 있는 청백자호는 명확한 홍문형 광기를 가진 드물게 보는 기물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명 홍문연재라는 관지를 쓴 도자기는 쉽게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그런 홍문연재 관지가 있는 도자기를 보시면 방을 해도 이런 역사적이고 자료적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게 그냥 막 찍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무제 때의 이제 도자기 그래도 홍무제는 사실 청화든 유리용이든 그렇게 도자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여의운견문 할 때 여기 두 줄이라 두 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이제 스타일의 개혼 뚜껑은 없지만 이런 건 보여드렸고요. 접시 저기 반이 있는데 반도 한 번 이제 봐주시면 요런 이제 구름 모양이 요런 이제 품자라고 그러죠. 아까 그 운용문 할 때 나왔던 건데 거기에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품자처럼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품자형 구름이 이제 홍무제 때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서 그리고 용문양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위에는 이제 전지화해문이 있는 요것도 홍무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뭐 요정도밖에 없어요. 요것도 이제 최근 제가 제목은 유튜브에 화면에 담기가 좀 그래서 안 옮기는 거고요. 홍무제 때의 또 사진을 보면 요런 이제 스타일이 있는 거죠. 요런 이제 스타일이 있고 가까이 가보면 네 요거 홍무제 전지연화대관 입니다. 요런 문양은 뭐 경매장기물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제 방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다 보니까 좋은 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꽃을 이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당총물으로 돼있죠. 그러니까 전지 화해 화해라고 해도 되지만 구체적인 이제 명칭을 쓰자면 전지연화문 이죠. 전지연화문 청와대관 인데요. 여기도 이제 특징이 이제 요 그 여기는 조금 틈을 줬습니다. 틈을 줬는데 그럼 틈을 주면 원대인데 그랬더니 여기는 또 위에는 호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둥그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원말 명초에 있는 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도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도로교보문 이거를 원대 도자기라고 설명하고 어떤 도자기 어떤 책에는 또 홍무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기 이제 중말로 저기 설명을 쭉 해놨고요. 전지연문 화판이 아주 번밀하면서 정치가 있다. 호방 생동하고 구도가 포만하다. 구도가 아주 꽉 찼죠. 포만이라는 게 꽉 찬 걸 얘기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꽉 차는 게 원말명초의 특징인데 원말보다는 이런 공간이 보이는 것은 원말에서 명으로 가는 과도기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명대는 아주 원때는 꽉 찼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국화문 홍무가 좋아하는 홍무제가 좋아하는 명나라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는 유리용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청화입니다. 청화의 색택도 회색이 섞인 아주 코발트가 아주 블루 하지는 푸른색이 남색이 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고요. 이런 사진은 지난번에도 봤던 사진이죠. 이 색깔은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기형에서 우리가 잔탁에서 다른 잔탁하고 전혀 다르게 홍무제 때 잔탁은 어떻다? 이 잔탁 신부분에 회문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어저께 본 회문은 안쪽에도 회문이 있는데 이 반은 바깥쪽에만 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문으로 뚝 돌렸는데 문양만 봐도 이 국화는 홍무국화야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진도 보여드렸고 그림도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국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도 똑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구 절연반입니다. 능구 절연반인데 잔탁이죠. 여기 탁반이기도 하고 잔탁인데 여기도 안쪽에는 회문이 없고 바깥쪽에만 회문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잔탁이다. 그리고 이 밑에는 편인데요. 인물문으로 된 접시의 조각입니다. 조각인데 생동감 있게 어린아이 영의문을 그린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이 기물도 어저께 국화문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국화문이 딱 봐도 안 봐도 이걸 안 보더라도 대명홍문에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능구 절연반이죠. 이름은 능구 절연반인데 여기 파도문이죠. 해돌문, 해수문을 보면 이렇게 생강싹 같은 게 조금씩 있고 나머지는 그냥 줄 쭉 치면서 파도처럼 형상화를 시킨 겁니다. 이런 생강싹 까지 돼서 해수 강화문인데 이 해수 강화문에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영선작이 할 때는 손가락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불수문같이 불수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유리홍인데요. 유리홍 송중매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바위를 아까 설명처럼 그렇게 그렸죠. 구륙선을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안쪽에 다시 윤곽선을 따라서 그리는데 흰 부분을 남겨놓고 옆부분을 청레나 유리홍으로 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체감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파초거든요. 파초문이 이렇게 조를 이루면서 홍무대도 끊어진 것처럼 이런 모양을 보인 게 홍무제 홍무제 때의 파초문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에는 또 국화문이 특징적인 국화문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홍무제 때가 그렇게 됐고 유령을 보면 여기 목담문이 있죠. 목담문이 전지 목담문인데 이것도 연주형이 아니라 이렇게 흰 부분이 남아있고 회문은 이제 특징이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게 두 개씩 잘라 있는 부분 대대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무 명홍무 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유리용 송중매 를 보면 여기도 이제 바위가 그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나무도 이렇게 날카로운 소나무가 돼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국화문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몇 번 보여드렸던 국화문 옥고춘 통통한 옥고춘병 이라고 그랬던 건데 국화문을 보니까 아 홍문은 국화문은 이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천문이 있고 여기 연맥도 흰색으로 칠한 거 봐서 홍문 때 초연문은 요래 이렇게 또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어둡지만 맨 밑에 있는 변형 연판문도 붙었습니다. 붙고 이렇게 마름목 걸로 호각이 형성이 됐다는 거 그런 특징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저 책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도 뚜껑은 없는 주작이긴 하지만 또 다른 그림이라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초연문을 보더라도 가운데가 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홍문의 특징이구나. 흘러가는 유운문이죠. 유운 흘러가는 구름도 S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는 당연히 바깥에도 당천문이 있고 안에도 당천문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국화문이 홍무의 국화문이 전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특징적인 게 여의 운견문이 여의 운두문이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그니라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과도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딱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징인데 요건 특징이 특이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요것 부터는 아니고 요건 보셨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 보셨던 건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워낙 유명한 문양이기도 하고 요게 아주 잘 나왔어요. 사진이 그래서 명홍무 청화 절지화문 이제 개관이죠.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엽 개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보주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여의 운경 운두문이 여기는 두 칸이죠. 두 칸으로 돼 있고 연판문이 이제 거꾸로 된 연판문 앙연판문이 돼 있고 여기 밑에는 또 여의 운경 문이 해도 세 칸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두 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특징들이 이제 과도기기 때문에 세 칸을 쓴 이제 화공도 있고 두 칸을 쓴 화공도 있고 그런 거죠. 또 밑에 연판문은 보면 변형 연판문은 붙었고 또 이렇게 마른 목걸로 호각이 생겼으니까 또 명홍무 때의 원때가 아니라 명대로 넘어오면서 붙은 변형 연판문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서로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원때는 스타일이 그랬다. 또 명홍무 때면 스타일이 그렇다. 그런 정도만 아셔도 그건 나중에 이제 전문용어로 단대 끊을 딴 자의 시대대자인데 시대를 끊어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조금씩 이제 보는 안목이 조금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중국 도자기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 책 저 책을 많이 찾다가 그런 이제 주로 교재 비슷하게 쓰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교재를 알려달라고 전화가 오시거나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서점에서 나오 이게 이제 인기도 별로 없죠. 중국 도자기 그래서 서점에 책이 쫙 깔려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 가서 이제 구입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책 이름하고 이런 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못하니까 이 앞에다 이제 그 사진은 유튜브 영상에는 올려드리질 않지만 따로 댓글이나 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죠. 뭐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책을 보시면 근데 책에 있는 내용들이 용어 설명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보는데 굉장히 곤란하게 막 한자를 그냥 해설이 아니라 그냥 써놓고 말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또 어떻게 이제 다른 서적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중국도자의가 접하기가 힘든 부분이 전문적으로 책이 없습니다. 진짜 한 뭐 서너 권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들은 해설을 해놨는데 오타도 많고 해석도 좀 어렵게 돼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책도 여러 권 이렇게 구입해서 보기도 하는데 또 중국 책은 또 해석이 어렵고 그래서 중국도자기가 힘든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조금씩 이제 찾아간다면 나머지는 이제 시간하고 이제 또 실물을 또 보고 또 많은 사진들을 접하다 보면은 조금 적으신 나아지는 거죠.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대명 홍무 도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영상을 네 개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요거 또 복습을 좀 하신 다음에 내일부터는 또 그 유명한 인자 영선작이죠. 영락선덕작이는 워낙 책도 두께가 많고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기종이 있는 거죠. 제가 기종 얘기할 때도 기억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네 편 정도로 영락선덕이 끝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그래도 조금 그냥 그냥 무슨 도자기 중국 도자기 다 그렇지 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눌러달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워서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